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죄가 없다면 만일 부정선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정거인멸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정거보전신청을 방해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윤진기 경남대학교 법과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사의로 총선 정거보전재판과 법관의 집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왜 개표장에서 사용된 장비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거듭된 정거보전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법관들이 마치 대부분으로부터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꼭 같이 행동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진 분들은 법학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연대 대법원장 고발건, 두 번째는 전자장치들의 정거보전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와 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법관의 직무와 헌법상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 변호사연대 대법원장 고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뜻밖에도 변호사들이 사법부의 수장을 고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가 지난 5월 24일 4.15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하여 김범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까지 선거소송이 107건, 정거보전신청이 67건이나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정거보전신청을 하여 정거보전재판이 전국법원에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나 정거보전재판의 결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였으며 정거보전에 나온 판사들은 다른 법원의 정거보전결정에 대한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개표분류기, 개수기, 노트북, 사전투표장비, 중앙선관위서버, 그에 저장된 전산데이터, 중계기, 이른바 라우트 등 전산조작을 위한 선거부정을 밝히기 위한 핵심적 증거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재판결과를 통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는 맹백한 직권남용이고 맹백한 선거재판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자장치 등의 정거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전자장치들의 정거보전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와 재판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 및 본선거의 개표에는 전반적으로 전자장치가 활용되고 있고 특히 사전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의 진행에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의 전자적 핵심 정거들은 선거제도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며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투표함 등 물리적 점검한 보전신청을 인정해주고 전자장치는 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IT 실무자나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의 IT 기술 수준으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활용하는 선거관리의 경우에 알고리즘이나 QR코드, 노트북 또는 간단한 저장장치인 USB를 이용하여 대표 과정에 관여할 수 있고 특히 그러한 관여가 기술적으로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술적 관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각종 전자기록과 전자장치를 증거로 보전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자기록이나 전자장치는 아주 쉽게 삭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증거 보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법원은 수계표만으로도 충분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계표의 결과 외견상 유의미한 표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개표상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선거 부정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심리 결과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투표함이 온전하고 개표된 투표지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면 수계표를 하여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장치로 조작을 하고 투표지가 사후에 교체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투표지가 사후에 교체되거나 추가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전자장치나 전자기록은 간접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주요 사실의 인정은 직접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것과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과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요 사실의 존부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에 따라서 경험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한 점을 감안하면 위에 전자장치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당연히 증거보전이 인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채 수계표를 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발전이나 선진적인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단순한 선거의 무효나 당선 무효를 넘어서 자신이 판결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판단할 핵심 자료는 위의 증거들을 당연히 증거로써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가 핵심 증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들이 보존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책무가 있는 법관들이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위의 핵심 증거들을 보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끄러운 사태입니다. 게다가 증거보전 과정을 통하여 봉인이 훼손된 보관함이 지나치게 많고 그 형태도 다양하여 투표지 보관함의 무결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등의 핵심 증거보전을 기각한 결정이 바르지 않았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법관의 직무와 헌법상의 책임에 대하여 헌법에 의하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개별법관은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이 천편일률적인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삼심제를 두어서 이러한 판단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최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이 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법률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남을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명하게 보이는 것조차 부인하는 것은 법관의 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의 법관조차 4.15 총선 선거관리의 과정에서 전자장치가 불리할 수 없고 본질적인 것이며 수계표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 자명하게 보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법관조차도 4.15 총선 선거관리의 과정에서 전자장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관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사법부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이고 대부분이 관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법관들은 개별적인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통하여 증거의 중요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관들이 핵심적인 증거들을 못 본 채 하며 아무리 봐도 자명하게 이겨진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치 대한민국의 법관 동일체의 원칙이란 수상한 법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법관은 법의 역사를 만듭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장치가 선거관리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재판을 한 사실은 대한민국 법의 역사에서 큰 험결로 남을 것입니다. 수계표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은 대한민국 재판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고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랜 공부와 고된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한 사람의 법관이 탄생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회의 질서를 다듬어가는 일에 평생을 겁니다. 그래서 법관이 귀한 직업입니다. 법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역사에 깨어있어야 되고 그 처신은 바위처럼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헌법이 부여한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 지위에 충실하여 바위처럼 무겁게 처신하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보배가 되고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법관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시대에 핵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법관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무섭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증거보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위법한 증거보전 재판을 바로잡아서 위의 변호사 연대가 핵심 증거라고 주장하는 전자장치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는 빠른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고문처럼 아주 엄숙한 경남대 법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윤진수 교수님의 그런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법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회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증거보전 신청한 개표장에서 있었던 각종 장비들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한국의 법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관여하고 있다는 강한 그런 심정과 물정을 제공한 것이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다른 곳에서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일률적이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로 김명수 대법관의 직권남룡을 시사하는 함축하는 함의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상권분리배를 바로 세우고 불의와 부정과 부정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은 법관도 한 몫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